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 나온 미국 6월 FOMC 회의 결과 분석하고 앞으로 금융시장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하셨어요. 금융시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페드워치라는 데서 계속적으로 데일리 일간 단위로 금리 인상 확률, 기준금리 확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때는 4, 5월 말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6월 들어서면서부터 금리 동결 가능성이 70%, 80%를 넘나들다가 FOMC 회의 직전까지는 금리 동결할 확률이 93.1%, 금리 인상 확률이 6.9%일 정도로 6월 FOMC에는 금리 동결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들도 크게 변화는 없는 듯 보입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을 멈추긴 했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리면서 위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채권 금리는 전반적으로 장기채는 좀 하락하고 단기채는 반등을 하고 미국 증시는 그동안 좋았던 나스닥은 플러스 마감을 했고 다운은 유가가 워낙 급락한 데 따른 마이너스 마감을 했다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시장 흐름들이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갔을까? 장중 흐름은 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는 그림은 미국 채권 금리 흐름입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채권 금리는 급등을 했습니다. 신년물 국채 금리는 플러스 반전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요. 2년물 국채 금리는 4% 후반까지 레벨업 되면서 좀 이 흐름들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나타났었죠. 그러다가 이제 파월 연준 회장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망이라든지 점도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파월 연준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채권 금리는 좀 상승폭을 줄이고 좀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주식 시장도 비슷했습니다. FOMC 직후 그러니까 FOMC 결과가 나오는 전후로 해서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S&P500이 0.52, 나스닥이 0.65 상승을 했지만 장중에는 S&P500이 마이너스 0.71%, 나스닥 같은 경우는 0.86% 하락할 정도로 장중에 급락을 했다가 파월 연준 회장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시 상승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장중 변동폭만 하더라도 거의 1.2, 1.5%에 달할 정도로 장중 급등락은 좀 크게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정되었던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금리 동결이었지만 여러 가지 변화들로 인해서 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요동을 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중의 급등락, 직후에는 확 떨어졌다가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올라갔죠.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은 금리 동결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 반해서 점도표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당초 3월 FMC에서 제시했던 점도표는 23년 점도표가 5.1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5.6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주면서 시장에 충격을 준 거죠. 두 번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가능합니다라는 점도표를 확인하면서 채권금리는 급등을 했고 주식시장은 급락을 했습니다. 뭐 채권금리야 두 번 금리 인상하니까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은 데에는 6월 FMC 직전까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5.5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거든요. 한 번 정도 그러니까 6월 달에는 금리 동결하겠지만 7월 달에는 한 번 정도 금리 인상하겠지 그리고 9월 11월 좀 멈춰 있다가 연말쯤에 한 번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거를 뒤집어버린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단기 충격이 컸다. 그러니까 FMC 회의 직후 금리 동결을 알았어. 어? 그럼 점도표 어떻게 되지? 딱 보니까 이제 23년 전망치가 어머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네? 라고 하면서 좀 충격이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초반 흐름들, FMC 직후 흐름들은 굉장히 불안정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점도표 레벨이 높아졌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되면서 시장은 장 초반, 장 중에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에는 GDP 실험률 전망, 다른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괜찮았습니까? 일단은 점도표를 보고 깜짝 놀랐던 시장이 어? 그래도 괜찮은가라고 하면서 급락에 제동을 걸어준 것은 1차적으로 경제 전망, 물가 전망이 아닌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 전망은 올해 전망이 원래 3월까지는 0.4였는데 1.0으로 큰 폭 상향이 조정됐죠. 그러니까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가 좀 레벨이 떨어지고 좀 둔화될 수는 있어도 급격한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확인해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24년 전망치도 1.2에서 1.1로 소폭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23년이 올라간 것만큼 하향 조정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경기 흐름 자체도 23년 1.0, 24년 1.1, 25년 1.8 경기가 우상향한다는 그림까지 만들어주면서 어?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거기다가 실업률은 하향 조정되면서 야, 고용 시장도 굉장히 견고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물가인데요. 일단 PC 물가는 오히려 하향 조정됐습니다. 3월 FMC에서는 3.3, 올해 물가 전망을 3.3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이게 3.2로 내려왔고 24년, 25년은 그대로 유지됐고요. 조금 걱정을 했던 것은 코어 물가였는데요. 이번 CPI도 코어 CPI가 좀 둔화되는 흐름이 좀 약했던 것처럼 코어 PC 물가 전망은 3월 달에 3.6에서 3.9로 상향 조정됐어요. 좀 부담스러운 레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또한 시장에 큰 파장을 주지 않았던 이유는 24년, 25년은 2.6, 2.1로 그대로 유지됐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고용이 견고함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양호하고 하반기 경기 침체 가능성은 많이 후퇴했는데 물가가 좀 오른다 하더라도 24년에는 2%대로 진입하면서 24년, 25년 금리나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시켜줄 수 있는 한두 번 더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경기가 견고하고 그리고 실업률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물가도 좀 버티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시장이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겠구나라고 하면서 장 초반, 그러니까 장중 급락을 했었던 흐름에서 좀 제동이 걸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점도표, 경제 전망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시사점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도표가 상향 조정되긴 했는데 좀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24년 금리나 폭이 확대됐습니다. 3월 FMC에서는 23년 점도표도 올랐지만 24년 점도표가 더 크게 올라주면서 24년에는 0.8%포인트, 80BP 금리 인하할 겁니다. 그리고 25년에는 120BP 금리 인하할 겁니다. 라는 시그널을 던져줬는데 이번에는 1%, 1.2%. 그러니까 3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23년 점도표, 23년은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은 한 번 더 올린 것만큼 더 할 수 있습니다. 물가만 잡히면 더 하겠습니다. 라는 시그널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경기는 견고하고 물가는 이제 24년부터 2%대로 진입하면 금리 인하 사이클은 들어갈 겁니다. 즉 올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은 후퇴하고 금리 인하 사이클은 여전히 탄탄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파월 연준 회장의 발언, 기저회견을 통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12월,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죠. 연말 기준금리를 어떤 정도로 예상하나라고 컨센서스를 봤더니 크게 안 변했습니다. 연준은 5.6까지 점도표를 상향 조정했지만 지금 시작의 컨센서스는 5.5, 5.75까지 가는 확률이 6.2%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좀 올라오긴 했지만 5.5%까지 연말까지 유지하겠다라는 전망이 좀 올라와 있어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6월 FMC 결과는 점도표 때문에 깜짝 놀라긴 했다 하더라도 향후 24년, 25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유효하고 이번에 점도표가 상향 조정된 이유가 물가가 올라서도 물가가 제대로 안 떨어져서도 있겠지만 경기, 고용 상황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을 좀 확인시켜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거든요. 여기서 정리할 것은 많은 분들이 통화정책이 먼저냐 경기가 먼저냐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경기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올라가기 마련이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정합니다. 이런 그림들을 봤을 때 이번 6월 FMC에서 소득이라고 한다면 경기가 생각보다 양호하고 하반기 전기 침체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이 큰 소득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이 사실 주가의 분위기를 싹 바꿔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몇 가지를 짚어드리면 제가 파월 연준 의장인 발언들을 요약해서 좀 매파적인 바라는 파란색, 비둘기파적인 바라는 빨간색으로 표시드렸는데요. 일단 물가가 아직까지 특히 코어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물가에 대한 판단을 보면 최근 신규 렌트비가 떨어지고 있어서 내년에 기존 계약까지 내려가 더 많이 하락하게 된다면 디스인플레이션, 최근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를 다시금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PC는 전반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을 느낄 수 있지만 지금 문제는 임금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임금이 실업률, 그러니까 고용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물가가 제대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은 불안감을 자격했지만 그 다음 발언들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난 없다, 올해 안에 금리난 없다는 것은 매 회의 때마다 말했던 거라서 큰 임팩트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통화정책이 시차를 두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봐야 된다. 그러니까 향후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동안의 통화정책 누적된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확인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점도표가 5.1에서 5.6으로 상향 조정되면 많은 분들이 7월에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할 텐데 파울 연준장이 또 여기서 결정된 건 없다. 라이브 미팅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향후 경제지표 방향성 흐름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은 5월 FMC에서 문구 변경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향후 금리 인상을 이어가겠다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데이터 디펜던트, 향후 나오는 경제지표들을 따라서 승리,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라는 문구를 변경이 있었던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좀 더 간 거죠. 3개월 단위로 경기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FMC 회의 직전에 어떤 흐름들으로 가는지 모두 모여서 직전에 결정할 거지 지금 미리 금리 인상이냐 아니냐라는 예단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저는 좀 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향후 물가나 흐름들이 좀 더 내려간다면 7월 달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을 수 있다. 금리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로 시장에 좀 기대감을 자각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단순하게 물가가 오른다, 내린다, 떨어진다, 더 내려가고 있다, 예상보다 못하다라는 것보다도 그동안의 금리 인상을 워낙 과격하게 그러니까 2022년 3월 이후 10번 연속 금리 인상을 하다가 11번째 멈춘 거거든요. 자, 그러면 10번 연속 금리 인상을 한 과정에서의 누적된 영향까지도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직전에 결정을 하겠구나. 지금부터 금리 인상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전 좀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GDP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데가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파월 연장 회장이 과거와 같은 실업률 상승률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즉, 인플레이션을 2%대로 낮추면서 노동 시장은 점진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급격한 경기 침체라든지 하드랜딩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라는 시그널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파월 연장 회장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아직까지 물가가 너무 높아서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지만 아직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주는 한편 물가는 확실하게 떨어지는데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것은 임금이다. 그리고 금리 결정은 아직까지 된 게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경기 측면에서는 경기 경창률이라든지 급격한 침체 가능성은 낮아졌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러니까 점도표와는 조금은 다른 스탠스 조금은 유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주시장은 좀 상승반전하고 채권금리는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달러도 급반등을 하던 것을 소광상태로 진입시키면서 시장 분위기를 조금은 달래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는 동결했지만 점도표는 상향 조정되고 또 의장은 약간 결이 다른 얘기예요. 어느 신문 보니까 점도표 쇼크다. 이렇게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석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점도표 쇼크. 점도표 자체로만 보면 예상보다 못했던 예상보다 좀 높은 레벨로 나왔기 때문에 쇼크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작에서는 이미 5.3까지는 예상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옛날같이 4%의 점도표를 예상을 하던 상황에서 5.6을 봤다면 진짜 큰 쇼크가 되고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었는데 5.3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상황이라서 쇼크라기보다는 아이고 깜짝이야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른 등락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FMC의 흐름들 시나리오 분석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아마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장에 단기 충격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와 한편으로는 오른쪽으로 또 갔죠. 이게 뭐냐면 24년, 25년 금리 인하 폭이 유지되거나 더 벌어졌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오늘 장중 흐름에서 보셨던 것처럼 채권 금리가 급반등했다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주식 달러와도 급반등했다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주식장도 급락을 했다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흐름대로 갈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통화정책 한 번 더 금리 인상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원래는 한 번 금리 인상하는 것들을 시장이 어느 정도 손반영한 상황에서 두 번 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좀 등락은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시장이 부러질 정도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4년, 25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고 경기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양호하다라는 그림을 보여줌에 따라서 저는 급락보다는 단기 등락 이후 방향성을 잡아가는 그림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흐름이 나올지를 보면 지금은 금리 인상, 말씀하셨던 점도표 상향 조정에 따른 금융시장들이 반영을 하고 적응을 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등락이 있다면 저는 좀 비중을 늘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된 게 없다고 하면은 물가가 좀 키포인트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5월 CPI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잘 나온 건가요? 5월 CPI는 굉장히 잘 나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헤드라인 CPI라고 하죠. 유가가 반영된 CPI는 전년 대비 4%로 떨어졌습니다. 4.9에서 4%, 0.9%포인트가 레벨이 크게 다운된 거거든요. 아마 유가 영향이 컸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서비스 물가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데 문제는 코어 CPI예요. 코어 CPI는 4월이 5.5였는데 5월 달에 5.3, 0.2%포인트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5%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전반적인 물가 흐름들이 우하향을 하고 있고 그동안 버텼던 코어 서비스 물가가 꺾이고 있고 이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왜 CPI는 레벨 다운됐는데 코어 CPI는 안 떨어졌을까? 그러니까 전년 대비 변화율, 전월 대비 변화를 보면 전년 대비 변화율이 크게 크게 내려간 이유는 첫 번째 휘발유 가격, 유가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중고차 가격. 이게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코어 CPI에 있어서는 주택 물가가 여전히 높은 레벨을 유지하다 보니까 제대로 떨어지는 그림보다는 조금 슬로해지는 그림 정도까지에 그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흐름들이 물가는 우하향을 하고 있지만 유가 영향을 받는 CPI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데 반해서 코어 물가는 제대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아마 이 부분을 파울 연준장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코어 물가가 제대로 떨어져야지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진짜 완화적으로 가는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6월 말에 공개되는 PC 물가 그 다음에 7월 달에 공개되는 6월 물가 이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여기서도 계속 코어 물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번 달 말에 발표된 5월 PC 물가는 전년대의 변화를 봤을 때는 3.9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3%대로 보여준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코어 PC죠. 코어 PC는 4.7 저번 달하고 비슷하다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코어 물가 때문에 좀 등락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6월 달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6월 달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아직 안 나왔는데 클리블랜드 연은 여러분들도 인터넷 들어가서 참고 보시면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인플레이션 나오라고 해서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다 다음 달 전망까지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 헤드라인 CPI 헤드라인 PCI는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결과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5월 CPI가 4.0이었는데 6월 CPI는 3.2 3% 초반까지 간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고요. 이런 흐름들은 PC도 똑같습니다. PC 물가는 4월이 4.4 5월이 3.9 6월이 3.2 그러니까 헤드라인 물가는 3%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는데 코어 물가는 코어 CPI도 5.1 코어 PC도 6월까지도 4.4 정도로밖에 예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아마 당분간은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이 조금은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번 발표되는 코어 PC 물가가 4.7보다 낮아진다든지 아니면 7월 중순에 발표되는 6월 코어 CPI 물가가 4자를 보여준다든지 하면 시장에는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어 물가가 참 안 내려가요. 결국은 내려가겠죠? 결국은 내려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CPI는 계속적으로 레벨 다운될 것 같아요. 특히 2분기, 3분기까지는 물가 레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WTI 유가의 기저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80달러를 간다고 하더라도 전년대 변화율은 상반기 내내 7, 8월까지 마이너스 두 자릿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유가 흐름들을 보면 10달러 밑에서 놀고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보기 더 커질 것이고 물가 안정에는 더 힘이 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코어 CPI, 코어 PC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게 주택 물가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다행히 주택 물가가 4월에 이어서 5월도 소폭 둔화되긴 했습니다. 소폭.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도 코어 PC, 코어 CPI 물가가 올라가진 않겠구나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떨어질까라는 퀘스트막가 있죠. 그런데 저는 시간을 두고 바라본다면 확실하게 주택 물가 지수도 계속적으로 레벨 다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그림에서 빨간색 선은 프레디맥 그러니까 미국 주택 가격, 실질 주택 가격 변화율입니다. 19%를 넘나들던 전년대비 변화율이 지금 0으로 수렴하고 있거든요. 불과 1년 반 정도 사이 만에 거의 19%포인트 레벨이 떨어진 거죠.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진 겁니다. 이번에 주택 물가도 한번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방향성은 점심적으로 아래로 갈 텐데 속도 차원에서의 흐름들이 관건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어 PC, 코어 CPI도 우하향할 겁니다. 그런데 속도의 문제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6월, 7월까지 주택 물가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락폭이, 둔화폭이 점점 커지는지 확인하신다면 7, 8월 달에는 좀 레벨이 다운되면서 시장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낮은 물가 수준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중요 이벤트는 대충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시장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점도표가 상향 조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소화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죠. 6월 16일이 어떤 날이냐면 미국의 쿼드러플 위칭됩니다.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라서 수급적으로 좀 등락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요즘 파생시장의 심리를 이룰 수 있는 푸콜레이쇼가 지금 역사적 거의 저점권까지 떨어져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등락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그림에서 빨간색 점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2,600을 내려가고 2,500선 초중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추세적으로 무너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또 한 번의 매수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2,600이 깨져 내려오는 시점부터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좀 밀릴 때마다 산다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아마 6월, 말, 7월, 8월까지 시장 흐름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겠다. 욕심내기보다는 밀릴 때마다 산다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하시면 이번 주, 다음 주 충분히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는 통화정책 이벤트를 소화하고 이제 점진적으로 경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기업이익 전망이 올라오는 부분들 그리고 수출이 개선되는 부분들을 반영을 해나가면서 방향성 자체를 다시금 우상향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투자자들이 좀 고민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살지 아니면 최근에 좀 좋았죠? 시크리컬, 경기민감주를 살지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 쉬어갈 뿐 다시금 시장이 움직일 때는 주도주가 시장을 끌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동일합니다. 저는 이번에 코스피가 좀 흔들리게 된다면 최근 반등을 세게 한 업종들,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하고 오히려 최근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를 특히 2차전지는 소재보다는 세일업체죠. 세일업체들을 사면은 다음 턴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향후 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익이 올라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12개월 선행 EPS가 저점 대비 올라오는 그림이고 이 과정에서 이익 모멘텀, 12개월 선행 순이익 개선세가 나타난 업종들을 밑에 정리드렸는데요. 반도체, 화학, 증권, 소프트웨어, 화장품 의료, 호텔레저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죠. 많은 분들이 12개월 선행 순이익 EPS가 움직인다고 하면 반도체 때문이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다수의 업종들, 특히 경기민감주들이 이익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의 눈여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매매 패턴입니다. 3월 20일부터 외국인 순매수가 강화됐는데 그러면서 외국인이 순매수하기 시작한 업종들을 보면 조선, 소프트웨어, 건설, 건강관리, IT하드웨어, 운송, 호텔레저 이 정도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주도주는 안 바뀐다라는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은 연초 이후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반도체, IT가전, 자동차, 기계 이 4개 업종은 계속적으로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업종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익 모멘텀이 살아난 업종과 순이 개선된 업종을 봤더니 교집합에는 계속적으로 사는 업종으로는 반도체, IT가전, 자동차, 기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익이 개선된 업종과 외국인이 연초 이후 꾸준히 사는 업종 공통점이 되고 있어서 이 4개 업종은 샀다 팔았다는 할 수 있어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순환매 차원에서 대응을 하신다면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도 순매수 전환을 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소프트웨어, 호텔레저, 건설, IT하드웨어 업종을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주도주가 쉬는 과정에서는 그동안 부진했던 업종들이 키맞추기식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키맞추기 반등이 나온 뒤에 얘네들이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또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등락이 있더라도 주도주에 대한 흐름 주도주 비중 확대 전략을 놓치시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순환매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시점에서 실적과 수급이 가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산업종들을 길목지키기 전략하시는 게 좀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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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